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에서는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파이썬 강의나 프로그램 강의 같은 것을 교육을 페이지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그 페이지 내에 어떤 소스코드까지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서는 이미지 같은 거나 아니면 유튜브 그런 인베디드 하는 방법들을 좀 배웠는데 이번 시간에는 여기서 노션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드 템플릿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활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런 페이지를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리고 위에는 여러가지 노션에 관련된 그런 이미지 같은 거나 이렇게 영상 같은 거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올렸다고 합시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들 배웠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요. 이렇게 한번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코드에 관련된 것들을 한번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방법은 간단한데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은 이 미디어 쪽에 이 미디어 부분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이미지, 비디오 다 다뤘는데 코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드에다가 저희들이 신텍스 어떤 구문을 이제 적용을 시키는 것이죠. 그 프로그램이 따라서 저희들이 신텍스 구문들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어느 코드에서는 이제 어떤 색으로 변해야 하는 것이고 어떤 코드에서 어떻게 변해야 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되어야만이 코드가 되게 보기 좋고요. 그 다음에 어떤 코드 중에서는 이제 들이 쓰기라고 있죠. 그런 들이 쓰기들에 대해서도 이런 구문들을 다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신텍스 하이라이트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거를 집어넣으면은 이쪽에 이제 언어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IT 기술 하시는 분들은 다 본 그런 언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저도 일부는 좀 모르지만은 좀 들어보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들이 있는 것은 아닌데 이 정도면 이제 충분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은. 그래서 파이썬 요즘 파이썬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제가 그냥 어떤 책에서 가져온 소스 코드입니다. 요즘 공부하고 있는 소스 코드인데 그걸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 파이썬 강의 어떤 빅데이터 강의 같은 거를 한번 주체를 해보겠다라는 그런 이름과 함께 교육 페이지를 만들면은 이 부분은 이제 어떤 이미지나 그런 설명들이 들어가겠죠. 아까처럼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그냥 아래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보기 안 좋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샘플되어 있어 있고 얘는 갑자기 주석 처리 부분인데 주석 처리 부분은 이 노션에서는 이렇게 헤더 정보로 들어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들어가면은 주석 부분들 그 다음에 각각 하이라이트들이 들어가서 이제 색깔들이 다 다르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페이지 만들 때 여러분들 기터브 같은 경우나 그런 것들을 만들 때도 여기서 적용이 되죠. 기터브 같은 경우도 다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는 이제 뭐 주피터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블로그를 이렇게 꾸미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분들도 다 되고요. 그 다음에 어디냐 이렇게 티스토리나 그런 데서도 이런 그 하이라이트를 적용하는 것, 신텍스를 적용하는 것들이 지원들이 돼요. 플러그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과 거의 똑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부가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문서에다가 만약 이것을 뭐 이렇게 PDF 파일이나 그런 것들로 나중에 e스포트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DOC 파일을 그런 데다가 여러분들이 적었던 것을 다시 또 옮기고 싶어요. 이제 보고서를 만들고 싶은 거죠. 처음에는 이제 노션에다가 이제 막 자유롭게 막 적은 다음에 공부한 것을 적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문서, 워드 파일이나 그런 데다 집어넣을 때는 한번 해볼게요. 자 추가적으로 이거는 제가 뭐 이렇게 원고 같은 거 쓸 때 사용하는 방법들인데 이것을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적용이 안됩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서식 같은 거나 텍스트 파일로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에 대한 신텍스까지 적용하고 싶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많이 사용을 해요. 파이썬 신텍스 하이라이트, 우리가 신텍스 하이라이터라는 것인데 파이썬 뿐만 아니고 아까보다 더 많은 그 랭기지들을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저희가 이제 파이썬, 파이썬이면은 어디죠? 파이썬, 아까 제가 했던 것이 파이썬 버전을 이렇게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다가 신텍스를 적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파이썬, 우리가 파이썬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고 난 뒤에 이걸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하이라이트를 주면은 이렇게 페이지들이 나옵니다. 좀 더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 이런 색깔로 바꿔도 되고, 이게 검은 색깔이죠. 검은 바탕에 이런 색깔을 바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VS,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 아이고, 비주얼 스튜디오 적용으로 이렇게 신텍스를 바꿉니다. 저는 이게 조금 마음에 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워드 파일에다가 적용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와 같이 이렇게 표를 하나 좀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은 좀 깔끔하게 됩니다. 네, 깔끔하게 돼요. 자, 그래서 한쪽 지우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통 보고서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써요. 보통 이제 원고에다가 쓰면은 이렇게 최근에 출판사 쪽에서도 이것을 다 적용해가지고 하는 것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출판사 쪽에서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좀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이트들만 말고 또 이제 각각 개발자분들이 또 쓰는 아니면 문서 기획자들이 쓰는 그런 사이트들은 다 자기만의 또 편한 사이트들을 사용하는데 저는 이것들을 아직도 사용을 해요. 업데이트도 아직도 잘 되고 있고요. 사실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문서에다가 쓸 때는 이것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션에다가 블로그 형태로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다가 바로 적용을 문서에 있는 것을 적용을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노션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고 하냐. 이 워드 파일에 있는 이 표 같은 것들을 다 적용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적용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올려도 안에 있는 것을 올려도 테스트 파일처럼 예쁘게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서 작업이나 노션을 각각 따로 이렇게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신텍스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두 가지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